욥기 3장 칠흑같이 캄캄하며 1년 중 그날이 없었더라면 어느 달에도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 그 밤에 아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더라면 그 밤에 기쁜 외침이 없었더라면 바닥에 물을 깨우기 익숙한 사람들이 그날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빛나지 않았더라면 바라던 빛도 없고 새벽 햇살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던 어머니의 자국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슬픔을 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의 두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가슴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편히 누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잠자며 쉬고 있을 텐데 배호 위에 성을 건축한 왕과 장관과 함께 금과 은으로 집을 채웠던 귀족들과 함께 누워 쉴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이 날뛰지 못하고 피곤한 자들이 휴식을 얻나니 포로들도 마음을 푹 놓고 더 이상 혹사시키는 주인들의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그곳에서는 보통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다 똑같으며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저들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기를 더욱 바라나 헛될 뿐이니 저들이 무덤에 이를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 얼마나 즐거워할까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한숨 때문에 먹지 못하며 탄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이마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닥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